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하러 왔습니다 아 단계알바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왔어요 운 좋게 왔는데 뭐 분장 팁이 있을텐데 안 보이네 아무튼 한번 잘 찾아서 촬영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꿀찰되도록 노력해 볼게요 아주 좋아요 아 그리고 촬영 장소가 인천공항에서 더 들어왔어요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 아무튼 이동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3 OK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떨어지면 내가 너를 이렇게 안아야겠다, 무서워. 와우! 오늘 완전 꿀차례 했습니다. 겁나 춥다. 촬영이 완전 재미있게 끝났습니다. 여기 호텔에서 촬영했고요. 근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돼서 어떻게 가야 될지 난감하네요. 그래도 잘 찾아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없어서 짠하네요. 조심히 안전히 이동하겠습니다. 아마 이쪽 길인 것 같아요. 좋아요. 버스 타러 왔습니다. 드디어. 계속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 연습 많이 살 길인 것 같아요. 좋아요. 영상이 편집이 안 됐으면 좋겠네요. 걱정이다. 찍어도 걱정, 아니 못 찍어도 걱정. 편집이 될까 걱정. 다 걱정이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연결했으니까 운에 맡기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인천공항인데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여기가 인천공항인데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쓸쓸합니다. 그래도 조심히 안전히 이동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두들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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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